시선자연참기 큰일 났다 하고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류승범 선배님이랑 정민 배우랑 첫 미팅이었어요. 그래서 그때 광수 씨가 카드를 까치처럼 기술을 하는 그 씬이었어가지고 큰일 났다 하고 저 몇 번 수업 받을 수 있을까요?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이분들이 하시는 모습이 놀라웠군요. 와 진짜 정민 배우는요. 그 영화에 나오지 않는 것까지도 계속 하나하나씩 기술을 계속 이렇게 앞에서 그냥 말없이. 막 보여주고. 마술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기술이려고. 광수 씨는요. 광수 씨는요. 광수 씨는 또 마술사분에게 배웠대요. 장난 아니더라고요. 진짜 깜짝 놀랐어요.